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한동훈 당대표가 당선이 되자마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을 해서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한동훈을 견제하고 민감한 이슈에 특검법을 밀어붙여서 정부 여당을 겨냥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 진영에서 김건희 여사의 황제조사를 지적을 하면서 맹비난을 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성윤에게 불똥에 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를 맹비난을 했는데 민주당의 전연인은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이루어진 검찰의 출장조사를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회 군림하는 영부인이라고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김 여사가 말이 앙투하네트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김 여사는 루이 14세라고 지적을 했으며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서영규 역시도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로 불러서 예의도 있고 특혜도 있고 성역도 있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을 했고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을 한 채로 수사하는 사례가 있느냐면서 이런 일이 경호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황제 조사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불똥이 그 옆에 있었던 이성윤에게 튀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하고 검찰 측에서 협의를 하고 조사를 진행을 한 것을 두고 황제 조사라고 이야기한다면 현지 검사 시절에 공수처장이 에스코트까지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던 이성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지적이 쏟아졌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성윤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러한 지적이 타당한 것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11월 달에 공수처가 탄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피의자였던 이성윤이 조사를 받는 방식이 들통해 나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의 공수처장이었던 김진욱 처장이 제네시스 관용차를 몰고 나와서 이성윤을 직접 태워가지고 과천 공수처 청사로 모시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포착이 되었고 이를 두고 공수처장이 피의자를 직접 모시고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조직에서 실세였던 이성윤을 대상으로 황제 조사를 한 것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공수처에서는 다른 호송용 차량은 뒷좌석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지만 이거 역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더욱더 골때린 거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수처는 뭔가 사과를 한다든가 반성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면서 이성윤 황제 조사 관련해가지고 이성윤 수사팀들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성윤의 황제 조사라더니 보복성 내사까지 한다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해당 사건은 전부 다 무험미로 처리가 되면서 끝났지만 어쨌든 이성윤이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것만큼은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성윤 역시도 똑같이 황제 조사 관련해서 특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황제 조사이고 수사기관의 수장이 친이 차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모시고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황제 조사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탈탈 털게 수사를 해놓고도 아무런 성과조차도 내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나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털어놓고 소환조사도 한번 못할 정도였으면 무혐의 처분을 끝내는 것이 타당한데 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대표를 대상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을 한 것도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조구혁신당의 박은정이 한동훈과 그 가족들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 동안 12건이라면서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오히려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맞춰가지고 경찰이 무혐의 발표를 해 꽃길을 깔아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은정의 이러한 지적이 솔직히 좀 어이가 없는 것이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검찰개혁을 했습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특히나 조국 주도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던 이유가 검찰의 수사권이 과도하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과도 지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건 뭐하러 검찰개혁을 했는가? 되묻고 싶으며 특검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일에 특검 결과도 민주당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 겁니까? 국회로 수사권을 가져와야 한다? 이따위 주장을 할 겁니까? 정신나간 소리만 골라서 하고 앉아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가족에 대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실익이 없는 것이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중점적으로 털려고 하는 것이 조국의 딸도 연락에 털렸으니까 한동훈의 딸도 털어봐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딸은 사실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우선 조민하고 한동훈 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완전히 틀리고 한동훈 딸은 완전히 공부를 잘한 것으로 원래부터 유명을 했으며 또 대학교 진학도 MIT로 진학을 했는데 이게 특검을 진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수사할 건데 본인들이 MIT를 뭐 압수수색을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MIT에서 한동훈 딸에 입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학교에서 결론을 냈다라는 점이 조민이라든가 조국 자식들하고는 완전히 틀린 점이며 조민 같은 경우에는 의전원이라든가 고려대인가 거기서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낸 만큼 한동훈 딸의 문제하고 조민의 문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야당 진영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던지는 것은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으니까 현재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서먹한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동훈 특검법을 던져줄 테니까 윤석열이 받아들이나 거부하나 한번 살펴보자 윤석열이 이를 받아들인다면은 유난관계는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이다 뭐 이따위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일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야권 진영에서는 야 봐라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저거 다 한통속이다 약속 대련이고 한동훈이 차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척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따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라 참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이재명인데 오늘 이재명은 한동훈 당대표를 향해서 당선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야당하고 머리를 맞대는 여당을 기대하겠다 뭐 이러한 메시지를 냈는데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 곧바로 뒤돌아가지고 법사위에서는 자기 홍의병들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서 칼을 찌르고 있는 모양새인데 참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며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인성이 어떤 모양새인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저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야당 진영에서는 총공세를 시작을 했는데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고 당정관계를 바로잡아서 야권 진영과 슬슬 싸움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